오늘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요 이 유비크 밸류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우리 유비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 다섯 가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전이고 또 교회와 사명에 있어서는 충성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가치관을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갖추고 있다면 정말 세상이 두려워할 그런 거룩한 군사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가치들을요 그냥 말뿐만 아니라 또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가치들로 하나씩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유대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우리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그보다 훨씬 뒤에 바벨론에게 폐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에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라를 개혁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성전 제도를 다 다시 손보고요 나라 곳곳에 산당도 파괴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새롭게 이 나라를 좀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런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점점 남아하는 중에 이제는 남유다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 맞서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맞서 싸울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먼저 히스기야는 이 성 밖에 있는 물의 모든 근원을 다 막아버려요 이제부터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공성전을 해야 합니다 수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성전이 뭐예요 성문을 걸어잠구고 안에서 버티고 바깥의 적군들은 쳐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오래 견디는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진을 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물을 쉽게 얻지 못하도록 물 밖에 우물들은 다 막아 놓고 흐르는 시냇물도 물길을 다 끊어버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물을 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적군의 자원을 끊은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게 쌓아 올립니다 적군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은 것입니다 이때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것 그리고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죠 악한 영과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 용감하게 싸워가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전 우리 유비크 청년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해가기 위해서 유비크 밸류를 정하고 함께 거룩한 목표를 세우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은 유비크 리부트를 외쳤던 1월 첫째 주일에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무너진 꿈, 잃어버린 열정, 멈춰버린 사역,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외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회복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보기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무너진 성벽 다시 쌓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즉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제일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무너진 성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느 부분이 허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쌓고 보수하는 것이 먼저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잘 세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 성의 사방에 벽이 있는데 동쪽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무너져 있어 그렇지만 서쪽, 남쪽, 북쪽의 벽은 견고하게 서 있어요 특별히 북쪽 벽은 진짜 누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뚫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장이라면 비록 동쪽 벽은 무너져 있지만 우리가 서쪽, 남쪽은 튼튼하고 북쪽은 뭐 누가 와도 못 뚫을 거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서쪽과 남쪽, 북쪽에 집중하자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전략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요 무너진 벽이 있으면 그리로 적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린 꽤 괜찮아 우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재건해야 돼요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워갑시다 라고 외쳤던 그 중요한 가치관 다섯 가지 믿음, 사랑, 비전, 충성, 순종 이 다섯 가지 가치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서 있고 어떤 가치관이 약하고 무너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 다섯 가지의 가치관이 우리의 성벽이요 우리의 무기가 될 텐데 우리에게 혹시 허물어진 것은 없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되는지 그 일이 왜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무너진 거룩한 가치관과 삶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너진 곳으로 은혜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속담 잘 아시죠? 그 말이 뜻이 뭡니까? 아무리 위에서 물을 계속 부어도 독에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점과 장점들이 많아도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자꾸만 새어나가기 때문에 물을 채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모든 것이 충족되더라도 가장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성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식물이 자라날 때 그 식물의 성장 속도나 아니면 성장의 정도가 식물에게 필요한 많은 영양소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식물이 자라날 때 질소도 필요하고 인산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텐데 질소와 인산이 아무리 몇 곱절씩 공급되어서 풍족하다 하더라도 칼륨이 적게 공급되면 식물의 성장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칼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칼륨이 적고 나머지 질소와 인산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 성장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적은 것만큼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물통으로 설명합니다 이전에 한번 그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물통의 판자 하나하나가 각 요소라고 한다면 다른 판자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물은 가장 낮은 판자 쪽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까지밖에 물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식당은 정말 맛도 좋고 재료의 신선도도 좋은데 왜 손님이 없을까? 아무리 맛과 재료의 신선도 등 다른 요소가 높은 점수를 받아도 고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모든 고객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점 때문에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장 낮은 것까지밖에 담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강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장점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비록 약점이 있지만 자기만의 강점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찾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점을 보완하고 낮은 곳을 높이는 전략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비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다섯 가지의 유비크 밸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다섯 가지만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다섯 가지 밸류가 있어요 믿음, 사랑, 비전, 충성, 순종 누군가는 믿음과 사랑은 굉장히 높은데 비전이 낮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다 높은데 순종이 낮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은 결국 나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별로 남은 것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게 없습니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평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삶으로 돌아가면 나는 항상 똑같은 정도의 은혜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이 그 정도기 때문이에요 나의 낮은 점이 항상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 남기고 다 쏟아져 버리니까 빠져나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날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돌아가면 결국 그만큼 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수련회에 다녀와도 특별기도회 금식을 해도 그 당시는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우리가 담아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정도의 은혜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공동체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한 80점, 사랑이 60점, 비전이 70점, 충성이 100점 이라고 해도 순종의 만약에 50점이면 여러분 유비크 청년부는 얼만큼까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50점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수련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봐도 우리 공동체는 항상 50점만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왜 우리는 항상 제자리지? 그렇게 말해요 왜 제자리일까요?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만 자꾸 높이려 그래요 그런데 은혜는 늘 똑같아 왜요? 약점이 보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느 한두 가지 면에서 특출나게 낳은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보다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훨씬 많은 은혜를 누리고 훨씬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 그림을 잠깐 보시면 A의 사람과 B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A의 사람과 공동체는 뛰어나고 강점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은혜는 4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B의 사람은 유별나 보이진 않아 A만큼 특출난 것도 없어 보여 그렇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은혜는 60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과연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지 않고 참된 삶에 만족이 없고 예배 때 경험하는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언가 내게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고 대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유비크 밸류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면 아무리 충성하고 순정한다고 해도 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늘 답답하고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충성해도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유비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비크의 믿음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유비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함께 공유된 비전이 있나요? 우린 충성하며 순정하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건 대체 뭘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유비크가 믿음은 좋으니까 비록 사랑이 별로 없고 비전이 없을지라도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며 은혜를 이야기하자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충성의 양을 늘려가도 결국 목마르고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못하는 부분까지만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희승이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 그 가치는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우선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를 먼저 세워야 할까요? 또 우리 유비크는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유비크 리부트를 외치고 유비크 밸류를 선언하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서 그치지 않기를 저는 바래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한번 비춰보세요 더 많은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일단 다섯 개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중에 과연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덮은 채로 그냥 모른 척한 채로 다른 강점들을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장 약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것을 다시 세우고 보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유비크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사랑이 약하다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전이 약하다면 비전을 위해서 순종이 약하다면 순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우리는 늘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계를 짓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가 이렇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내가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우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만큼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직시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체 나는 어느 수준이지? 나는 이 거룩한 가치관 가운데 어느 수준에 있는 거지? 우린 대체 무엇이 약한 거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 거지? 그 약점을 가슴 아프게 직시하는 사람만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되냐면 무너진 곳으로 적들이 공격해오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적들은 그곳으로 쳐들어올 거거든요 대적들은 무너진 곳으로 우리에게 틈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종종 말해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문제로 넘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사람은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는 것에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항상 돈에 넘어져요 이성문제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항상 이성문제의 문제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아킬러스건이라고 늘 강조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죠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확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거절감을 느끼면 확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성의 유혹에 약해서 늘 성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각자에게는 다 이런 약점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잘 보호하고 있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올까요? 사단은 그렇게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가 쉽게 실수하고 쉽게 덫에 걸리고 쉽게 무너지는 곳을 공격해 들어오겠죠 그것이 신앙의 아킬러스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진 성벽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 한쪽이 무너졌으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그쪽으로 쳐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격이 쉬우니까요 성을 금방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늘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가장 약한 곳 여러분이 가장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곳 거기를 틈타고 들어와요 항상 거기로 들어와요 여러분 여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수하지 않는 한 항상 거기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요 어디를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그곳만 공격합니다 앞으로 잘 나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뒤로 쭉 물러나요 잘 쌓는 것 같다가 저 부분만 공격당하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일은 늘 동일해요 여러분이 앞에서 자기 약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늘 그곳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순정해서 막 살려고 해요 정말 섬김과 봉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지 않니? 네 안에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니? 여러분 이런 생각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져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약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막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져요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 없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고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워해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똑같은 문제로 다른 건 건드리지도 않아 그래봐야 우리가 잘 버텨낼 걸 아니까 믿음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사랑 약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래요 사탄이 우리 유비크 청년부를 공격할 때 이단이 우리를 틈탈 때 여러분 어디를 파고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약점 우리의 약점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만약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 다가와서 슥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좀 냉랭한 것 같지 않아? 너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랑 둘이 친해 볼래?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더 좋은 언니 오빠들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만나재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이 약하고 나는 외로우니까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단이 와서 그래요 야 여긴 성경 공부도 없는 것 같고 믿음에 관심이 없네 내가 성경 공부 잘하는 내가 보는 동영상인데 너 볼래? 그 영상을 보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틈타는 거예요 우리 유비크가 비전이 없는 청년부라면 비전을 걸고 넘어져서 우리의 충성과 사명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목회자와 청년 사이를 갈라놔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 저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네가 목사님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부는 우리 청년부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다시는 공격당하지 않도록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너진 성벽이고 그걸 다시 세우느니 그냥 다른 성벽 굳건하게 잘 지키자 여러분 거기에서 위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다시 세우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굳건한 성벽이 있어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로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습게 여기고 이단이 만만하게 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온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비크 밸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 번 그 사랑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비전의 성벽이 무너져 꿈이 없습니까 충성의 성벽이 무너져 여러분 주의 일들에 정말 열심을 다하지 않고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순종의 성벽이 무너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돌더미에서 다시 돌을 들고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이 한순간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아무도 하지 않고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견고한 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은 여러분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게 하신다면 아프겠지만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다시 돌을 쌓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무너진 성벽을 봅니다 아프고 슬프지만 저에게는 아파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진 성벽 앞으로 매일마다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쓰레기를 치우고 돌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처럼 무너진 성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함께 성벽을 다시 쌓아가기를 그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우리 함께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쌓아보자 모이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다시 세워져 가는 성벽 속에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아무도 안아주지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경고한 성이 되어 갈 그 꿈을 함께 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우리는 경고한 성이 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약하게 보여도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반드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꼭 세우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성벽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나가 봅시다 그리고 함께 이 지루한 일에 이 반복되는 일에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해 봅시다 아프지만 또 힘들지만 우린 반드시 일을 이뤄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름다운 성벽을 다시 세우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일꾼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자원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곳으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갑시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새해를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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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